한국국토정보공사 비디펌에서 개발한 신바이오틱스 바이오스프레이는 우점종의 효모와 유산균을 통해 세균을 억제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사람의 입안, 손바닥, 기타 신체 부위는 물론 마스크 등 자주 사용하는 물품 등 어느 곳이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희 한국사회복지협의회는 이 물건이 정말 꼭 필요한 분들에게 가서 그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활용되는데 헌신하겠습니다 복지TV 뉴스 김은별입니다